우리 방송을 하면서 같이 같이 fazer 이거 백현이가 users 실력도 굉장히 많이 와 아아이빠 먹고 싶지 않니? 아아 예뻐요 아아 예뻐요 아아 아아 나는 이제야 알아 아아 아아 오늘 엑소 매일 꿈에 엑소 사인을 줘 엑소로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이 2 아니 엑소 아마도 안 볼 것 같은 멤버는 갑자기 멤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체치 있으세요 정말 체치 있으세요 다 봐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한 번 더 해요 일단 치즌에 맞게 해야지 이미 나왔어요 몇 가지 수는 없겠는데 아예 슬프트 타는 맞아 맞아 이렇게 보시는 분은 진짜 어떤 분은 이분들은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시는 분이 같은 거의 인모권 느낌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아 세 글자군요 좋습니다 각자 누구와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다 올라왔다 뒤집어 먹으래 어 불이야 불 어 불이야 불 야 야 아 아 아 그래도 댓글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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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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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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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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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